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구분 필드를 삭제한 후 구분 필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삭제하신 다음 연구이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제일 왼쪽에 순번 필드가 위치하도록 추가하고 가장 왼쪽에 있다는 건 가장 위쪽에 있다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행 삽입하셔서 여기에다가 순번이라고 필드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일련번호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은 일련번호 그 다음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번 필드 선택하시고 기본키 누릅니다. 첫 번째 필드 삭제하시고 추가하는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이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ime 모드에서요. 한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ime 모드에서 한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한글 그 다음 빈 문자율은 허용하지 않도록 빈 문자율을 허용해 예 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 로 바꿉니다. 세 번째 주번 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는데 반드시 숫자네요. 필수 그러면 0을 7이 하나 그 다음 05 05 그러니까 6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 2개 뒤의 숫자가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입력하신 다음에 세미콜론 하이픈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0을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렬월일을 선택하시고요. 생렬월일의 필드는 데이터 형식을 날짜 시간으로 바꾸시고요. 1979년 12월 31일 이전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날짜라서 샵샵 입력하시고 사이에다가 1979년 12월 31일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멀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멀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사진과 이력서 문서 등이 지원되는 모든 파일 형식의 데이터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파일에 사진이나 이력서 문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첨부 파일입니다. 파일 데이터 형식을 첨부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모두 하셨다면 위에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조회 속성에 가셔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군보 상자, 그 다음 회사 테이블의 코드와 사명이 행원본에 오셔서 작성기, 회사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닫기, 그 다음 회사 테이블 안에서 코드와 그 다음에 사명 넣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가져오신 열의 개수가 두 개고요. 저장되는 것은 첫 번째 있는 코드가 저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문제에서 언급된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사원 테이블 필요하시고요. 회사 테이블 필요합니다.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문제에서 표시가 되기를 사원 테이블의 코드 필드는 회사 테이블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회사 테이블의 코드에서 사원 테이블의 코드로 드래그하신 다음 문제의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변경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요. 삭제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모두 삭제는 체크를 하지 않고 만들기, 그 다음 관계창은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완성하기 위해서 회사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문제에 제시된 첫 번째 폼의 레코드 원본을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폼의 레코드 원본, 레코드 원본에 회사 테이블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회사 선택하시고 두 번째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그러면 모두에 가셔서 기본보기가 여러 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단일 폼입니다. 단일 폼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TXT 개체를 TXT 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네요. 여기에 컨트롤 원본은 텔이라는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팩스는 마찬가지로 팩스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필드에 바운드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디자인 탭에 가시면 탭 순서라고 있고요. 본문에서 첫 번째 TXT 코드가 탭을 눌렀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광역 선택하시고 세 번째로, 네 번째는 기초, 그 다음 텔, 그 다음 팩스 순으로 지사용자 지정 순서를 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특수효과를 색임 밑줄로 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기 위해서 왼쪽에 눈금자에서 드래그 하시면 레이블과 텍스 상자를 모두 선택할 수가 있고요. 형식에 가셔서 특수효과를 가신 다음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색임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임 밑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검색품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원 검색품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사원 검색품에서 TXT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4번, 속성 시트에 가셔서 TXT 4번을 선택하시고요. 사원 검색품에 TXT 4번 4번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TXT 4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4번 컨트롤에는 TXT 이름에서 표시된 사원명을 사원 테이블에서 찾아서 4번을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이름에서 TXT 이름에서 여기에서 TXT 이름에 표시된 사원명을 찾아서 4번을 표시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면 데이터에 가셔서 현재 폼은 사원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원 테이블에 가시면 TXT 이름은 이름이라는 필드에서 찾아오셔야 이름의 필드에 갖고 갔는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TXT 4번 컨트롤 1번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학대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오라고 했는데요. 등호 넣으시고요. 함수 이름 디룩업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는 필드 테이블 조건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이름은 사원 테이블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어떤 거를 가져오실 거냐면 4번 필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조건은 이름이 누구랑 갔는지 TXT 이름에서 표시된 이름과 같은 데이터의 4번을 사원 테이블에 가서 4번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우리 폰보기 가셨을 때 네 4번이 이제 표시가 되네요. 이름에 해당한 데이터의 4번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검색 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폼 열기 단추를 클릭하면 폼 열기 그래서 CMD 폼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매크로로 작성하고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이용하실 거고요. 회사 검색 폼을 연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픈 폼을 선택하면 될까요? 오픈 폼 폼의 이름이 회사 검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폼을 열고 그 다음 조건을 주실 건데요. 웨얼 조건문에 가셔서요. 조건문은 CMD 코드에서 지정한 데이터에 해당한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D 코드에서 선택한 데이터가 코드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우리 기출문제 안에 폼에서 현재 모든 폼에 회사 검색에서 회사 검색 폼에 CMB CMB 회사 검색 폼에 CMB가 보이네요. CMB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을 열고 사원 검색 폼에서 사원 검색 폼에서 CMB 코드를 선택하시고 네 맞습니다. 사원 검색 폼에서니까요. 사원 검색 폼에서 CMB 코드를 선택했을 때 그 코드에 있는 값과 코드 필드에 있는 값하고 같은 데이터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한번 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매크로 이름은 문제 제시된 사원 검색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저장하시고 그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 사원 검색을 연결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폼 보기 가셔서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폼 열기 하시면 CO-05에 해당한 코드에 해당한 폼을 회사 검색 폼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원 검색 폼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회사별 사원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네이블을 이용하여 보고서 제목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을 주범부터 주소 위쪽에다가 만드시면 되는데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블을 하나 선택하시고 주범부터 주소 위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회사별 사원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 레이블을 클릭하신 다음 모두에 가셔서 이름을 L제목이라고 넣으라고 했고요. L제목 글꼴은 형식에 가셔서 글꼴은 문제에서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궁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20 입력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는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하실 건데요. 텍스트 맞춤 텍스트 맞춤 가운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작업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 화면 왼쪽에 가서 본문에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 일련번호면 먼저 1로 시작하구요. 누적합계에 가셔서 그룹을 선택하면 1,2,3,4 일련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음 기초를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한 후 그러면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그룹을 설정한 후 그러면 그룹을 하나 추가하셔야 되겠네요. 기초에 대해서 그룹을 추가한 후 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추가되는 컨트롤이 있다면 추가되는 컨트롤이 있다면 TXT 기초로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우리 기초 머리끌을 하나 만드셨고요. 기초 머리끌 위에다가요. 기초 머리끌 위에다가 TXT 기초를 연결 하도록 하나 만들 텍스 상자를 하나 만들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텍스 상자 두 번째 있는 텍스 상자 클릭 하시고 기초 머리끌 순번의 일련번호 바로 위쪽에 하나 만드실 건데요. 왼쪽에 있는 네이블 필요 하지 않으니까 지우실 거고요. 너무 큰가요. 좀 작게 조절 할 거고요. 기초 머리끌 하나 만드셨고 그 다음에 텍스 상자 하나 만드셨고 이 텍스 상자 에 대해서 이름을 TXT 기초 라고 하라고 했고요. 위쪽에 올려서 이름을 TXT 기초 라고 이름을 만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온버는 기초 필드를 바운드 시키라고 했습니다. 기초 필드 바운드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번호가 입력된 텍스 상자를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텍스 상자를 만드시는 거네요. 전화번호가 입력될 텍스 상자 그러면 전화번호는 우선 본문에서 확인해 보면 주소 옆에 전화번호를 표시할 텍스 상자가 필요하겠네요. 텍스 상자 마찬가지로 디자인 탭에 텍스 상자 가셔서 전화번호 위치에다가 이렇게 텍스 상자 하나를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혹시나 레이블이 만들어지면 레이블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레이블만 따로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시고요. 언바운드 되어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 이름에다가 txt 텔 이라고 입력합니다. 텔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텔 전화번호를 바운드 시키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원본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xt 주소 컨트롤 에는 txt 주소 컨트롤 에는 강역과 기초 필드를 합쳐서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는데요. 필드 하나만을 연결하지 않고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가셔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첫번째 부산 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광역 입니다. 광역 필드를 가져다가 그 다음 c 라고 붙일 거예요. m% c 라고 붙이시고 그 다음 c 다음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m% 하시고요. 그 다음 중구 남포동 이라는 건 기초 필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초 필드에서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리 사원테이블 확인 한번 눌러보고요. 사원테이블 가셔서 잠시 회사테이블을 열어볼까요. 회사테이블에 가시면 광역에 부산 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부산 가져와서 c 붙였고요. 기초는 중구 남포동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연결해서 우리는 기초 필드를 연결했습니다. 안뇨하시면 되겠고 이거는요. 이제 다섯번째 txt 주소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하시면 구로구 가리봉동 여기에 좀 크기를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시된 내용 중에 주소 서울시 구로구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 우리 첫번째 제목 작업 하셨잖아요. 제목 작업 하셨고 두번째 순번 1234 번호 매겨져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세번째 기초 하나 만드셨죠. 위에다가 좀 크기 조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우리 만드셔서 표시하셨고요. 주소 표시 작업 하셨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기초 크기를 살짝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회사별 사원 보고서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3번에 두번째 입니다. 사원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셔서 CNB 코드 컨트롤이 CNB 코드 속성 시트에 가셔서 CNB 코드 인지 확인하시고 이벤트에 가셔서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프터 업데이트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 갑니다. CNB 컨트롤이 업데이트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 구현하시오. CNB 코드에서 지정한 사원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폼에서 미 그 다음 레코드 소스 레코드 R-D C-O-R-D 소스 선택하시고요. 속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십니다. 같습니까? 등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큰 따옴표 안에다 작성하실 건데 셀렉트 입력하시고요. 모든 데이터를 프롬 어디로부터 문제에서 봤더니 CNB 코드 지정한 사원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원에 해당한 정보는 사원 테이블에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사원 테이블로부터 가져올 거고요. 조건은 웨얼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CNB 코드에서 지정한 사원에 해당한 정보 코드가 아니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CNB 코드에서 선택한 내용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할 건데 CNB 코드에 있는 값은 문자 처리 해주시면 되고요. 사원 테이블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문자 처리 하시고 컨트롤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로 구분합니다. M% 연산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사원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사원 테이블에 코드가 오른쪽에 있죠. 코드가 여기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NB 코드 선택한 내용이 이 코드와 같냐라고 비교하실 거고 이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그냥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 다시 한번 사원 검색 폼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제가 왜 창을 닫고 다시 여냐면 혹시나 실습하시다가 이걸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장 안 하시고 새롭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거를 저장 안 해놓으면 앞에 것도 다시 해야 되니까 하나 작업하셨으면 저장 그 다음 거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열기를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갔더니 CMD 보고서라는 이름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와서 매크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회사별 사원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형태로 열 거 그러면 두 커맨드만 입력하시고 보고서를 연 거니까 오픈리포트 하시면 되겠죠. 오픈리포트 이름은 회사별 사원 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미리 보기 하라겠으니까 앱뷰 퓨리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조건이 없네요.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보고서 열기 누르면 이렇게 보고서 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폼 열기 하시면 폼 열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3번까지 실습 하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쿼리를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 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사원 테이블을 가져오실 거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사원 테이블에서 첫번째 이름필드 더블클릭 그 다음에 주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 직급 그 다음에 코드 순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사원 테이블을 이용할 거 태어난 연또를 입력받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을 가지고 와서 4자리를 추출하면 연또가 되겠죠. 생년월일 음 우리 잠깐 사원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사원 테이블 열어보시면 주민번호보다는 1970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려면 생년월일이 맞겠죠. 생년월일 필드에 가셔서 4글자를 추출해서 연또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왼쪽에 4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어느 필드에서 생년월일에서 생년월일 필드에서 심표 4글자를 추출한 값이 조건으로 넣으실 거예요. 매개변수니까 대가로 안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태어난 연또만 입력할 거라고 매개변수의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되셨다면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셔서 1972 라고 되어 있네요. 확인 한번 하시면 문제 제시된 15개 레코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조건을 주셨던 건 화면에 표시를 안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서 표시된 거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1972 확인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름 주번 4번 직급 코드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예 눌러서 현재 작성하신 쿼리는 출생연도 별 사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쿼리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쿼리인데 만들기에 가서 쿼리 디자인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사원과 회사 테이블 둘 다 가져오실 거고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왼쪽에 보면 사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명필드를 왼쪽에다가 사명필드를 넣으실 건데 크로스텝 커리라고 했으니까 크로스텝 하시고 크로스텝 오셔서 왼쪽에는 핵머리글 에요. 핵머리글 에다가는 사명을 표시하실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과장 대리 사장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직급이겠죠. 직급필드를 가져오셔서요. 직급필드는 열머리글 위에다가 세로로 표시하는 거니까 열머리글 그 다음에 직급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개수가 필요한데 개수는 그냥 이름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표시할 거고요. 얘는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만 우선 작성해 보시고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가시면 사명 개장부터 쭉 주임까지 표시가 되고 레코드 수가 5개인지 확인하시면 네 맞게 작성이 되셨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죠. 예 하신 다음에 회사별 직급별 인원수라고 입력합니다. 회사별 직급별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퀄리까지 작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회사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회사 검색 폼에 폼 머리끌을 더블클릭 하면 속성 시트에 가서 이벤트에 더블클릭 하면 인데요. 변환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 가시고요. 그 다음 엑셀 통합 문서로 내보낸다 라고 했으니까 익스포트 가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포트 이드 포매팅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이블을 사원 테이블 유형은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을 내보낼 거예요. 사원 테이블을 내보내기 할 거고요. 출력 형식은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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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통합 문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름은 변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파일의 이름은 C드라이브 안에다가 C드라이브로 되어 있으니까 C드라이브 안에다가 C드라이브 안에 그 다음 변환 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환 입력하시고 확장자 입력합니다. 테이블을 내보낸 후에 자동 자동 실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실행 그러면 자동 시장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매크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문제의 매크로 이름이 있어요. 예 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변환 이라고 작성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우리는 더블 클릭 에 오셔서 변환 이라는 매크로 를 연결 하겠습니다. 작성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 하셨던 회사 검색 폼 오른쪽 닫기 눌러서 작업한 내용 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